방송 보기? 뭐지? 방송의 저...입니다 됐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4,000... 2,000... 누랑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어린이... 지금 남들 네, 우리 오늘은 어린이날 그리고 지금 해볼 것은 실목 보시고 들어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버이날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위한 예행 연습 시간이라고 보십니다 미리 카네이션을 만들어봅니다 앞에 이렇게 재료들이 나와 있고요 만드는... 만들 때 말이 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집중해서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B형이랑 저는 다른 종류의 카네이션을 만들 거고 제께 아마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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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갑고 만드기 전에 요즘 뭐하고 생기셨나요? B씨 네 저는 뭐 딸기 따고 저 딸기 따고 네, 저 딸기 따고 딸기 따고 뭐 이제 저는 심심하면 저는 계속 집에서 작업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B형이 작업을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맛있는 것도 좀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만들어 먹나요? 시켜 먹죠 그렇죠 B형 혹시 뭐하고 지내니까? 요즘은 약간 시간이 좀 널널해져서 뭐 배우고 있습니다 뭐든 뭐든 뭐 비타랑 복싱이랑 시간 없었을 때 못했던 것들을 좀 다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뭐 그런 말 한 얘기 있잖아요 내가 요즘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 좋았죠 하고 있습니까? 그게 4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강의가 이게 제 1 관문이 끝나니까 다른 관문이 없어요? 아니, 많이 있는데 한 60 관문 정도 있는데 제 1 관문이 끝나니까 일단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걸 들죠 그래서 뭐 일단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쉽다고 하는데 참 공부가 충분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편의점 한번 만들어보자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생각보다 할 게 많아요 지금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어렵습니다 제가 저희가 오늘 과연 우리가 이거를 과연 몇 분 안에 끝낼지 성봉이의 이 카리에이션을 어? 이거 소리를 줄여야 되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저희는 처음이라서 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네 자 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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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태크 라 그렇습니다 이제 빠르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드는 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모르기 때문에 성봉이의 이쁘게 잘 만들 수 있도록 한 번 해볼게요 아하 일단 50cm 그렇죠 이게 50cm면 이게 50cm니까 요정도 이거 어렵겠네 가위 어딨어 카리구나 카네이션 카네이션 저희 카네이션 만들고요 제목에 다 나와 있는데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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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레띠 아 놀랐습니다 카네이션 머리띠 저는 이제 꽃다발 처음 이렇게 큰 카네이션 만들거든요 네 뭐 뭐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하는 거 하시면서 그냥 봐주세요 제가 이 형들이 어느 정도 만들었나 약간 그런 성장으로 아이분들도 이제 그 같이 집에 뭐 준비물이나 그런 게 있으면 데이스 만드시면 좋을 거 같지만 왜냐면 5월 8일이 이제 어버이날이니까 이제 아이분들이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아이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어딜가 왔습니다 그냥 지켜봐주세요 네 오우 벌써 이게 느낌이 이걸 다 넣으면 나름 음식 그죠? 아 이거는 안 잡히네 근데 내가 영상 보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어린이날을 이를 세상 정신이 어버이날 땐 뭐 이럴 건가요? 감사하다고 해야죠 puta 저는 솔직히 어린이날도 어버 убий 날도 그리고 생일도 가장 감사해야 될 거는 부모님 커 이게 몇 장이야? 오케이 실수했어 맞나 이게? 아닌데? 맞나? 맞네 오오 깜짝 그저 맞죠 아 클라우드 으 으 자 이제 이겨낸 6 7장 있음 됩니다 뭐 그렇게 크게 좋으니까 7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든지 이제 감각적으로 이거 손 끝 조금 됐을 텐데 놔 딱땅불 아 이거 목공풀 냄새 되게 치큼하잖아 좀 장인의 성질이 느껴져 완벽해 저기요 맞지? 이거 형은 뭐예요? 딱땅불 말리는 중 이거 번드가 있었는데? 이리로 와 이거? 짱이에요 이걸 하나씩 찾아보자 응 솔직히 난 모르지 반대래 그렇지? 그래 좀 이상하다 했어 멍청해서 여러분 다시 해야 되겠다 어? 아니 이건 맞잖아 이건 맞는데? 이게 이게 아 이걸 잘못했다고 내가 하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약간 좋았지 않아? 딱 이거를 여러 개 해야 된다고 이걸 열어야 된다고 오늘의 정의만 열어야 된다 아 바보 바보 어떻게 됐다 바보들 이거 쉽지 않은 일이네 어버이날의 선물이 정상이 진짜 덜하겠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겠다 아 이거 힘들겠다 너 저기 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편할 것 같아 눈 떼주면 해야 돼 일단 눈 떼주면 일단 얘를 좀만 더 만들어놓는 건데 빠르게 빠르게 진행합니다 빠르게 난장창이 아니네 아유 맞아 나 촬영 전에 이거 지금 라이브 전에 제가 제가 B형 오기 전까지 옆에서 좀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는데 꿈을 꿨어요 제가 근데 진영이랑 싸움을 못했어요 진영이랑 바지 가지고 다투는 게 이 바지 제 거 같아 나도 있었어 이러고 나서 이거 본 거잖아요 이거 내 거 아니야? 내 거잖아 이거 뭐지? 몰라요? 응 이거 뭔데요? 어디 나오는 거? 이거 아니야 그 사냥의 시간이라는 영화인데 거기 첫 장면이 야 이거 야 이거 내 거 내 옷 맞지? 야 이거 내 거잖아 야 이런 거 있어요 거기 장면 정말 웃겼습니다 재밌고만 댓글도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제가 집중해서 소통... 오늘 열심히 만드는 방송하겠습니다 나 이거 하나만 만들면 제대로 만들어야 돼 사람들은 태클이라고 보는구나 태클 오케이 태클 나 이거 오늘 잘 만들어야 돼 그래야 오늘 자기 전에 생각 안 난다고 아씨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땐 그랬지 아 그때 이 꽃잎을 이렇게 했었으면 나 잘 때 생각날 거나 나는 못 만드는 거야 야 이거 만들니까 속도가 붙는다 응 그래? 하나만 더 만들면 될 거 같은데 이거? 그렇지? 둘둘 어 둘둘둘 와 아무래도 이걸 다 쓰네 신기하게 이거 여덟 개 해 예쁘게 해 자 제 느낌상 이 정도가 그거예요 이거 봐봐 먹어봤어 이 정도가 50이었다 봐봐 접으면 딱 딱 나오지 50 응? 그래도 완벽한 게 좋지 노래 틀어도 돼요? 정말 무슨 노래 들을래? 저요? 이게 만드는 데 음악이 빠질 수 있나 뭐 추천곡 받을까요? 여러분들 듣고 싶은 곡 말씀해주시면 비용이 틀어질 겁니다 손 조심하래요 죄송합니다 또 목을 틀어달래 계란 왜 이래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이제 썬 그... 뭐일까 따른 거면 그쵸 Let's go 에피소드 셋 웃음 네 넓 둘 넓 셋 넓 넓 넓 넓 넓 넓 넓 넓 넓 화내서는 좀 줄기 느낌이 나왔나?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거 맛있네 그리고 너희도 일고 너희도 일 이 안무 택배점이 여기 코너 맞나? 이 노래는 왜 칠까나? 여러분! 설명이 되나 안 되죠? 이건 그냥 떼면 안 되는 건가? 뭐가 위, 위, 뭐지? 이거를 감싸야 돼 뭐야? 뭐야? 어떻게 해? 제가 명곡을 알게 돼서 혹시 명곡 하나 들어도 됩니까? 들어도 되죠 뭐지? 여래! 왜 이러면 되겠지? 왜 이러면 되겠지? 진짜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귀 닫고 지갑 한번 열어주라 뭐 상식을 올 생각을 말아주라 주라주라 휴가 좀 주라 휴가 좀 주라 말아 말아 야근 다들 말아라 뒷끼빠빠 가슴에 새겨들아 갈 때 갈 때 갈 때 집에 좀 사자 무너의 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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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피디님한테 하는 노래 아 그래? 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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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조그리 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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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떤 거 나니? 사탕 먹는 게 나 땄다 땄다 이거 아닌 거 같아 왜? 이런 게 아닌 거 같아 왜 이렇게 어렵나? 이렇게? 왜 이렇게 하면... 방금 이 노래가 틱톡에서 되게 유명한 노래래요 진짜로? 응 나도 주울래 휴가 좀 주울래 소주? 소주 틀어달라고 하네 이건 아니지 이거 이거 생각보다 어렵군요 반대로 돼야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엔소로우게... 엔소로우게... 이야 이거... 이야 이거 어렵다 응? 잘 안 붙으면 너무 두껍다 그래서 안 나갑니다 근육이 일어나고 리사의 싸움 Great 한주도 나아 루 reason 나를 먹으러 손동력! 너무 귀엽지 않아? 너무 귀엽지 않아? 나는 어릴 때 되게 이런 솜송이를 약간 못 따랐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솜송이를 정말 못 따랐어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아닌데? 내가 할까? 내가 이렇게 몰아야 되는데 모이면 되지 모으면 되지 이제야 봐봐, 할 수 있다 이거 일단 틀만 잡아도 이게 틀만 이거 네가 알지만 내가 얘기하면 돼 난 내가 싫어 내가 얘기하면 돼 내가 얘기하면 돼 패배를 만들어야 돼 이거 어차피 안에는 안 돼 안에는 안 돼 이거는 이거를 살짝 조각해주면 조각해주면 모양이 나온다 자 이렇게 왜냐면 환희선의 깊은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그게 뭐야? 반응이 느려가지고 내가 봐야 돼 왜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보여 이거 왜 안 보여 이거를 또 해줘야 돼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그냥 이거 이 퀄리티로 우리 아빠한테 줄일 것 같은데 아하 참 아 저는 어버이날 때 아빠한테 그 아빠랑 관련된 복 하나 만들어서 선물 드렸습니다 오 이거 뭐라지 아직 어버이날에는 아닌데 아 제가 그 어버이날까지 못 참아가지고 어버이날까지 못 참아가지고 들었다는 거 알려줘 정우 씨 알지 않아요? 정우 씨가 정우 씨는 아니구나 뭐 그렇게 해서 돌려줬는데 아버님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겠죠 아들을 뭐지? 곡을 만들었어 아빠 아빠 아빠가 아빠 아빠가 가서 보고 찔끔했답니다 아이고 눈물로 찔끔했어요? 네 아이고 성공이다 이렇게 양문 두꺼운 거네 두꺼운 거 줘야 돼 이거 어렵다 이거 어떡하지? 왜 글루건이 없지 글루건이 없지 글루건이 약간 반칙 같아 이거 왜 안 돼 자존심을 허락을 안 해 글루건이 글루건? 나 쓰는 글루건 썼지 그래도 마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다 갑자기 그 갑자기 그 이태원 클라스에 대사가 생각이 나네 재밌구만 응 이 나이에게 생각해 참 재밌구만 야 넌 내가 죽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맞아 그때 진짜 나는 용기 살벌하셨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직접 먹어보고 하는 말이네 장갑을 상대로 무언가를 한다는 건 저녁이 무리야 저기 그만 저기 그만 이걸 반복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세 개나 완성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물론 길이가 다른 거는 아실 테지만 일부러 길이를 좀 다루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나 좀 더 넣어야 되나? 너무 긴데 이게? 아니다 약간 빗자루 ST 카네이저만 부모님 이렇게 드리면서도 이게 청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 카네이저 자 이거 다른 건 좀 사라야 되는데 너 진짜 어디 가는 아니야 다 보였어 이렇게 해서 잘 안 뜯는다 테이프가 그리고 또 이렇게 어? 괜찮은데? 이 사람이 약간 투투가 토토인가? 기영이 아니지 기영이 아니지 이거 딱 봐도 기영이잖아 이거 탓 다 아버지 기영이 이건 탓 다 아버지잖아 탓 형 이름을 기영이 못하면 어떡해요 기영이 그거 안 쓰려고 내가 최근에도 라면을 진짜 좋아했는데 그런 게 있어? 응 아쉬웠나 하면 진짜 광고에 있었다는 느낌은 아니야? 유경이 그런 거 많이 하면 이게 가동으로 모일 수밖에 없겠구나 댓글을 계속 보네 이게 만든다고 당신이 이렇게 집중하면 어쩔 수 없어 이게 뭐예요? 나 앞머리가 너무 많아 이거를 그렇지 이런 식으로 확인해야지 이게 잠시만 헤드에 꽂는 게 있네 그래서 나 이거 못 봤지? 기다리면 이게 열이 올라갑니다 이게 아주 이렇게 빗자루 느낌으로 이렇게 역시 앞머리가 길면 불편한 게 있군 어? 정리가 안 돼 좀 잘라야지 아하 참 오늘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라이브 하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야 오랜만이네 어색해요 어색해졌어 어색해졌어 자주 와야 되겠는걸 이거 자주 오십시오 비키트에서 비키트에서 위버스 상 안 주나? 비키트 위버스 상 안 주나? 왜 참 내가 많이 형 형 위버스 상 안 내야 돼 근데 나 아침 9시인가 그때도 했었어 멋있구나 응 참 멋있구나 나는 하면서도 좀 야 말투가 타 응 아직 뭐라고 요리? 갖고 있니? 아 블루건은 반칙이죠 정우 씨 왜 반칙이죠? 블루건은 이제 아무래도 좀 이게 나이가 어린 아미 분들도 보실 텐데 글루건이라고 하면 그 뜨거운 뜨거운 거를 그 만져야 된다는 느낌인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저는 카네이션을 만드는 거고 이걸 아미 여러분들 저 다른 카네이션을 만드는 거를 글루건 사용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죠 이거 뜨거워요 뜨겁습니다 손 대리면 아야 아야 해요 응해 응해 안 돼 이거 원래는 모양이 나오는 게 맞죠 이거 뭔가 아쉽냐 뭔가 이거 어? 나왔다 암 소리 나왔나요? 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아니네요? 이거 다 빼면 되지, 이렇게 길이 절절도 가능한? 이 정도만 안 보자 맞다, 내가 자꾸 받침을 어떻게 했네 오, 됐어, 됐어, 됐어 이거를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거 보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건들어 있어 아닌가? 이거를 그냥 이거를 딱 붙여놓고 딱 붙여놓고 약간 나랑 색종이랑 약간 조금 그 반대의 반대의 약간 그 반대의? 그런 거 같아 색종이랑 약간 마음이 잘 안 맞아 별로 안 좋아해 괜히 이런 순세로 한 거 같다 아 이거 약간 뭔가 그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애가 있었네 이렇게 있으면 너무 포켓몬스터에 파켓몬! 요즘도 하나? 요즘도 하나니까 너니? 아까? 너가 가면 너 야 여기 길이가 모자라네 이거 아 미안하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틀어났네 내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된 힌트가 될 것 같아 어? 뭐야 참 잘 붙네 도망가 편하지? 반칙수 안 쓴다며 잘 붙지 핫 뜨글뜨글 핫 뜨글뜨글 핫 뜨글뜨글 핫 이 약간 이런 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요기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뜨겁거든요 이런거 안 뜨겁지 그거는 바로 붙을거지 그래? 그렇구만 조심하세요 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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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어? 이거 내가 잘못했다 큰일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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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 이거 몇 초가 느리니까 자세 잡고 있게 되지 방송 30분 지났다고요? 38분? 우리 한 거 없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진짜 시간을 소중히 써야 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막 쓰면은 진짜 아 죄송하다 정말 말이라도 하겠습니다 음 아니 이거는 원래 만드는 거만 해 됐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폴란드 아예 분들께서 Purple U라고 하시네요 Purple U Me too 어디서 좀 붙어 야 여기 큰일났네 이거 음 어? 혹시 정국이 그거 아세요? 잘못하고 있었어 어? 뭘요? 정국이가 네버넛낫을 부른 걸 또 불렀다는데 뭐 어디서 불렀습니까? 트위터에서 그냥 부르는 거 네버넛 불러주십시오 아 바로요? 어 저는 거기 벌스가 넘겼습니다 벌스가 벌스죠 그건 그 곡은 벌스부터 약간 아 이런 거를 좀 불러주십시오 만들면서 만들면서 어버이날 버전 어버이날 버전은 뭐야 아버님에게 들려준다 아 어? 잔말 말고 멀티가 안 돼요 저는 자 한번 해주시죠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거 못하고 빨리 한번 해주시죠 노래 없나요? 인스 없나요 인스? 트랙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인스도 없나요? 제가 또 멍성을 깔아줘야죠 이제 제가 또 이거 레벌날 너무 좋아하거든요 중국에 이걸 불렀다니 원래 예전에 라우브한테 그 정식 인스트루멘탈을 받아서 받았어요 그래서 커버를 해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저 그때 뭐 뭐 때문에 안 못했는지 모르겠네 그렇구나 뭘 하면 돼요? 뭐 안 보면서 아 이게 내려왔어야 됐다 내려왔어야 됐어 물 물 이건 너무 불안해 기다려면 내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거 드디어 아 아 아 으 struggle 5, 6, 7, 8 1, 2, 3, 1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거 어떡하냐 근데 저는 안 보이거든요 뭐야 갑자기 화면이 안 나와요 또 나온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건 그냥